자, 여기. 와, 여기 방이네. 여기 그냥 깔끔하다. 자가도 뭐 잠 잘 오겠다, 여기. 딸방, 게스트방 이렇게 하나일 정도 딱 좋네. 마지막 문이 안 가있어. 마지막 문이 많냐? 나 이제 기억이 안 나. 방이 몇 킬로 왔지? 진짜 크다. 다 썼는데? 아, 여기가 방이. 와, 여기 시야가 너무 좋다. 와, 야자수가 바로 앞에 있어. 이 집은 굉장히 자유가 보장된 집입니다. 여기 북상 옆에. 종교 대통합이네. 종교 대통합이에요. 지푸라미라도 잡고 싶은 그 친정으로 두 개를 같이 놔둬게. 아, 집주인님. 네.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물어보세요. 122만 분이세요? 122만 분. 얼마지? 수판 다 하거든요. 아니죠. 이건 호주 달러입니다. 호주 달러? 10억 5700만 원. 네? 지금 한율로. 지금 한율로 따지면 10억 5700만 원 정도. 아, 괜찮다. 지금 한율로? 근데 뭐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? 우리나라랑 또 취득세 이런 게 달라가지고. 호주는 뭐 취득세 몇백 프로만 이런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럼 천프로 천프로. 취득세는 되게 천프로. 방이 다섯 개예요. 방이 다섯 개. 마당에다가 호수비에다가 수영장에다가. 근데 그게 155천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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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